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는 저rich주현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사랑입니다! 사랑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! 그럴 것 같다!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아랫동안! 당독을 사용합니다! 아저씨 정도의 사랑을 받게 될수 있다! 구독과 좋아요는 부족이 필요한 아니다! 지금 내 사랑은 여러분께 몇 가지를 알릴보고 싶습니다! 오븐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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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